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해석 전문가 에듀윌의 박지웅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유형은 이것, 보기로부터 찾기입니다. 보기로부터 찾기가 아주 극악무도한 난이도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이걸로 해결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시면 안되고 좀 센스 있게, 이건 이게 될 수도 있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연산력은 갖추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요, 이게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뭐 어떤 문제들 있었나요?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문항 복원하고 할 때, 아 손도 못 떼는 문제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제일 처음 떠올리는 게 혹시 이걸로는 되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하면서 좀 듣거든요. 그런 문항 하나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문제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섯 개의 추가 있대요. 다섯 개의 추가 있는데 무게추가 크기가, 무게죠. 무게가 제일 무거운 것 두 개는 무게가 같습니다. 제일 무거운 무게추가 두 개 있는데 그 놈은 둘이 같고요. 그 다음 순으로 무게추가 이제 가볍고 가볍고 가벼운 순으로 가서 총 다섯 개. 그러니까 가장 무겁고 무게가 동일한 추 두 개와 그것보다 낮고 낮고 낮은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같지 않은 거죠. 그런 무게추가 해서 총 다섯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섯 개의 추 중 세 개를 뽑아서 무게를 잰 표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던져주죠. 그래서 세 개를 합한 거예요. 우리는 무게추가 각자 몇인지도 모르는데 세 개들의 무게의 합의 조합을 여기서 알려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원래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게 되면은 경우의 수는 열 가지가 생기는데 왜 일곱 개까지밖에 안 뽑았을까? 왜냐하면 무게추 제일 무거운 것 두 개가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경우를 여기다 써준 거예요. 일단 그런 판단도 사실은 되게 난해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고선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가장 무거운 추의 무게를 골라주세요. 에요. 그래서 무거운 추의 무게라고 할 만한 것들 117g, 119g, 120g, 121g, 123g 자, 이만큼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딱 봐도 세 개씩 이제 무게추를 합쳐가지고 나온 무게가 다 300대인 거 보니까 아, 100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무게추들로 구성이 돼 있구나 라는 구성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이거 제대로 풀려면 가장 무거운 무게추를 A, 뭐 스몰 A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무거운 거는 스몰 B, 그 다음은 스몰 C 그 다음은 스몰 D 정도로 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A 더하기 B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무게추인 349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거운 거 A 더하기 A 더하기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341 A 더하기 A 더하기 D 같은 경우에는 3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무거워지는 상황 A 하나 포기하고 A, B, C 더해서 나오는 무게가 또 다음이 될 거고 이쯤 되면 한숨이 나오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걸 다 연립하나?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지금 분명히 미지수의 개수가 4개짜리 문제인 거고 그 미지수의 개수는 4개지만 주어지는 공식은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많기 때문에 연립해서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난해하잖아요. 이거를 언제 다 연립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쓸만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라는 건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첫 번째로는 연립 그까짓 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일단 처음에 생각을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연립 말고 이제 생각하는 것. 근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확실히 연립은 나중에 이제 다 풀고 나서 시간도 남았고 난 이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겠어 라고 할 때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할 만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로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일단은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보기로부터 찾기의 방법을 이용해서 우선 우리는 그냥 가장 무거운 무게가 몇 번인지를 골라야 되고 그 무게를 3번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3번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냥 다 풀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의 생각은 필요한데 이런 생각입니다. 가장 큰 수를 찾게 되면 그 다음 차순을 찾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어떻게? 제일 처음에 가장 무거운 3개 있죠? 우선순위로 무거운 3개를 쭉 나열을 해놓습니다. 349, 341, 336 자 3개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3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적용은 해줘야겠어요. 가장 무거운 무게 이거 3개들은 모두 다 뭡니까? 가장 무거운 무게에다가 옆에 있는 다음 무게, 다음 무게, 다음 무게 순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해보면 가장 무거운 무게 2개에다가 그 다음 무게 하나 혹은 그 다음 무게였다면 가장 무거운 무게에다가 그 다음 다음 무게 C랑 구성하면 될 거고 그럼 그 밑에 무게는 A, A, D로 구성될 텐데 제일 처음에 3번이 답이다 라고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한다면 A가 들어갈 거고 그럼 B도 나오겠죠. 왜냐하면 합이 349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같은 이유로 C도 나오고 같은 이유로 D도 나오겠죠.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답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예요. 자 천천히 좀 해볼게요. 자 우선은 349에 340으로 갈 때 8 빠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B를 찾고 나면 거기서 8 빼면 C가 되고요. 그 다음 무게에서 그 다음으로 갈 때는 336이니까 5가 빠졌고 그 무게에서 5 빼면 또 다음 무게 D가 되겠습니다. A, B, C, D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해볼게요. 120g을 집어넣습니다. 항상 보기로부터 먼저 찾기 할 때는 가운데 걸 넣으세요. 가운데 걸 넣어서 정답은 얘보다 큰 거 같은데 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보다 큰 숫자가 뭐 3번 기준으로 4번, 5번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기 구성에서는 4번, 5번이 더 크죠. 4번, 5번 중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끝나죠. 4번이 답이면 뭐 4번이 답일 테고 4번을 했는데 어 아니네 그럼 5번이 답일 테니까 그러니까 3번을 먼저 넣어서 정답이면 완전 땡큐고 3번을 했을 때 더 큰지 작은지를 추론할 수 있는 연산력 정도는 갖추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번인 120g을 넣어서 나머지 B, C, D를 추론해 볼 거예요. 자, 처음에 349에다가 이제 120, 122개를 넣는다고 했고요. 그러면은 C가 109가 나와요. 여기 이해되죠? 자, 1009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8 작아지는 몇? 101이 그 다음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8보다 더 이제 또 5 작아지는 96이 이제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A, B, C, D 다 찾았는데 이렇게 그럼 A는 120, B는 109, C는 101, D는 96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답인지 어떻게 알지? 가장 작은 숫자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거, 이거, 이거 모두 더하면 306이 나오는데 우리 가장 작은 수의 합이라는 게 여기 써 있잖아요. 7개의 조합 중에 그거 보고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어, 실제로 가장 작은 수의 합은 312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 표 보시면은 312가 제일 작아요. 어, 이 312가 되는지를 확인했고 지금 해보니까 몇이 됐냐면 306이 됐거든요. 306이 됐다는 거는 이 작은 숫자들이 어때야 된다? 좀 커져야 된다. 근데 어차피 얘네들과의 관계는 8 빼고 5 빼는 관계니까 306이 312가 되려면 몇이 커져야 됩니까? 각 숫자가 2씩 커져야 되죠. 이, 얘네들이 2씩 커질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앞에 숫자들이 몇씩 작아지면 된다? 1씩 작아지면 된다라는 판단이죠. 사실은 119가 답이 되는 게 맞는데 좀 천천히 텍스트로 풀어보면 자, 이제 그러니까 120이라는 무게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줄이면 되겠다. 그럼 정답 1번에 117로 고를지 2번에 119로 고를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다시 넣어서 그놈이 둘 중 하나 1번을 선택했는데 답이 아니야? 그럼 2번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번을 선택했는데 계산했더니 되더라? 그럼 2번이 답인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기로부터 찾기는 문제가 난해할 때 일단 3번 넣어서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때 한 번의 시행착오와 그 다음 시행착오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방식 이게 이제 보기로부터 찾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정답은 119로 세팅했을 때 나오는 111, 103, 그리고 여기서 5를 뺀 98까지 그리고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하게 되면 31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 2번 119그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로부터 찾기라는 방식은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응용수리 형태의 문제에서 활용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좀 막힌다 싶을 때 꼭 한 번 적용해 보세요.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참신한 문제풀이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